광주지방 보훈청의 독립유공자 가족 차량용 스티커 부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지방 보훈청은 10일 제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최강일 광복회 광주시 지부장의 차량에 독립유공자 가족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스티커를 제작함으로 해서 자긍심과 또 애국심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상품을 우리 광주 보훈청에서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의 가족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독립유공자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고요. 앞으로 독립유공자 가족으로서 품위와 맹예를 걸고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스티커는 유공자 가족의 자긍심 고치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향후에 추진 상황을 고려해서 보훈 가족들에게 확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